맛있는 이탈리아 파스타 레시피 3가지 이탈리아 파스타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음식 중 하나이다. 최상의 방법으로 이 파스타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탈리아 파스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한 가지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파스타는 밀가루, 물, 소금 및 달걀로 만들어진다. 물론 파스타는 이탈리아 요리의 상징적인 재료이지만 이것이 원래 유럽에서 유래된 건 아니었다.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파스타는 중국에서 유래되었지만 중세의 이탈리아에 소개된 후 이탈리아 요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파스타는 질감과 맛에 따라 수십, 수백 가지 조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매우 일반적 음식이 되었다. 이탈리아 파스타는 요리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비어있는 캔버스로 가능한 각 레시피의 우아함과 단순함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오늘은 친구와 가족들을 놀라게 할 세 가지 쉽고 맛있는 파스타 레시피를 소개한다. 맛있는 이탈리아 파스타 레시피 세 가지 많은 사람은 파스타를 식단에 추가하지 않으려고 한다. 파스타가 체중 증가에 기여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파스타 레시피 세 가지 위공장 파스타 레시피 세 가지 이탈리아 파스타 레시피 세 가지 어디다 othe 우리 어디 lunch 우리 여러분